알아야 면장 알아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마크조 선교사님과 오후에 들었던 이번 여름에 있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나누었고요. 이번 저녁 시간은 우리 귀한 목사님 이성우 목사님과 함께 알아야 면장 알아야 이번 여름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저도 계속 순회사역이라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이성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 하고 거의 1년 코로나 1년 열심히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오늘 뵈는 것 같고요.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목사님. 그런데 어느 소속이나 기관에서 이름을 정하고는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네. 그렇다고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성우 목사님 하면 그냥 목사님도 어떻게 소개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같이 하게 된 게. 잘 기억을 해본다면요. 제가 예전에 세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구나.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뒹굴며 놀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보면은 사역의 방향성, 성교단체, 성교단체의 비전 이런 것들 속에 이제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이성훈 목사님은 저희가 늘 사역 현장이 다음 세대야. 항상 많이 보면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와 목사님의 주된 사역 속에서는 다음 세대라기보다는 세상 속에 크리스천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건 어른들이 조금 더 쉬울까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쉬울까요? 제 생각엔 둘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이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이 땅에서 다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것도. 힘들고. 제가 그런데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잖아요.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설교는 참 쉽게 했는데 막상 또 부딪혀보니까. 저희들도 늘 다음 세대한테 믿음으로 살아라고. 사실 설교 쌈박하게 하고 빠지긴 하는데. 그렇죠. 그거 은혜 받은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그대로 살아나는 건 정말. 현실이죠. 현실이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아이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죠. 현실 감각이. 우리는 이름이 목사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지만. 그 학교. 지금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믿음을 지켜내려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영적 전쟁 같아요. 세상하고 부딪혔을 때. 거기서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생기다 보면 유혹도 많고 또 타협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거를 또 배워가는 좋은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게 감정의 기복이잖아요. 저는 뭐 속상한 일, 신나는 일, 기쁜 일, 화난 일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성 목사님은 이상의 감정 기복이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는 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감정의 변화를 크게 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 둔갑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도 뭐 힘들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많이 그랬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거기로부터 그 기복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계속 사명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그거를 되새기다 보면은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정말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체육관에 많았었거든요.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이 아예 없으니까 그럴 때 저를 붙들어줬던 게 사명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마음 하나 있으니까 또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크리스천의 삶은 버티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 세상 속에서 교회 담임자로, 교회 부교육자로, 성교단체 대표로 살아내고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이성훈 목사님은 체육관 목사님, 운동하는 목사님, 세상 속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또 다른 그 세상 한복판에서 버텨낸 거니까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어려움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았죠. 저도 뭐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맨날 문 닫으라 그러니까 또 제한도 많이 걸렸었고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정말로 아주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사실 살기 불가능했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망하지 않는 그렇다고 풍요롭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꾸역꾸역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저의 능력도 아니고 저의 실력도 아니고 저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 그거는 참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이 가슴에 오죠. 원래 망해야 되는데 원래 안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난 코로나 기간을 살아오게 하셨고 살아내게 하셨고 또 그때의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입니다. 3년 동안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사역이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워지고 현장 사역이 어려워진 것 같지만 또 코로나 시대 속에 이렇게 현장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은 우리 이성훈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후에 목사님에게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 들으시면서 혹시 목사님에게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예배 후에 목사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목사님과 한 시간 동안 말씀과 질의응답 시간 갖고요. 2부는 우리 브라이언 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은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저 또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이제 완화가 좀 해제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하기 시작했고 또 모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업장 또한 활기차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멈췄던 많은 예배가 회복되었고 또 많은 캠프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 교회 집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감격도 있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역들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많은 학생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못 가니까 예배가 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니까 또 서로 교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앙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되는 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예배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 동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했던 습관이 또 생겨가지고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예배 가기 싫어하고 또 이런 또 안 좋은 습관까지 우리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좀 활발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앉은 뱅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앉은 뱅이처럼 주저앉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앉은 뱅이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좀 모델 삼아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캠프와 수련회들이 앉은 뱅이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들이 좀 쫙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을까요? 이들은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다음 세대가 또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인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해요 이들은 매일매일 주와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사역자들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습관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와 교제하는 거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관들 교제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저도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목회자였지만 좀 평신도로 살았잖아요 제가 평신도로 살다 보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 굉장히 바빠요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고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또 퇴근도 해야 되고 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쁜 와중에도 그런 책 제목 있잖아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스러운 책 제목입니다 근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주와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내가 건강하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말씀이 먹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밥을 먹을 때 하루 걸러서 하루씩 이틀에 한 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밥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좀 먹어야 됩니다 또 기도는 뭐라고 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쉬는 거래요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숨 안 쉬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호흡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안진뱅이가 많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안진뱅이는요 그냥 뭐 육적으로 아픈 분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보금이 없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미래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금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와 소망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사람 보금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 거려도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금이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들을 볼 수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날마다 주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안진뱅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고 만나기 시작합니까 안진뱅이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들을 주목할 수 있는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나치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안진뱅이 앞에 멈춰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들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마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안진뱅이 앞에 멈춰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이번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들이요 멈춰 서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요? 안진뱅이들 앞에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째려본 게 아니에요 노려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민망이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바라봤을 때 오늘도 우리 주위에 앉아있는 그 지친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학업에 짓눌려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 복음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나요? 답답해 죽고 못마땅하고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의 그 시선처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수많은 여름 캠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아버지의 눈과 사랑의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캠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사역자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지금 뭐가 필요한 사람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먹고 마실 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다 참 실망스러운 멘트 하나 던집니다 적절치 않은 멘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과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강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빵빵한 재정의 지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시면서 이번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화려한 게스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금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안진뱅이는 지금 은과금이 필요한데요 이들은 없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안진뱅이를 섬기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재정이 모자라도요 우리가 좀 좋은 시스템이 없어도요 좀 화려한 무대가 없어도요 우리가 좋은 게스트를 섭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캠프장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좋은 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뭐라고 말하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를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캠프를 통해 또 집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서요 다른 건 몰라도요 좋은 건 못 줘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는 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이 없어서 앉아있는 앉은 뱅이들에게 앉은 뱅이와 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용기 있게 예수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줬는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보금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보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요 아무리 예수 예수 말을 해도요 예수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보금이 진짜가 아니라면 내 안에 보금이 실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외쳐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금보금보금 얘기합니까? 그러나 정말 그 보금이 내 안에 실제인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내 안에 진짜 능력인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줘도요 내 안에 진짜 보금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항복할 때 그때 보금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열심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런 죄악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어떤 사건일까요? 항복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요 교회를 왔다 갔다 거렸지만요 제가 주도해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 많이 말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련회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수련회 가서 어떤 체험을 하셨길래 그렇게 인생이 뒤집어지셨습니까? 저 별다른 체험한 거 없었습니다 뭐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뭐 본 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 가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항복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복음 앞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제 인생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굴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건은 희한찬란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진실되게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 그때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비결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을 주도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캠프가 여러분이 준비한 사역들이 수많은 집회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앉은 뱅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요 그들의 위치에 내려가는 겁니다 앉은 뱅이는 앉아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위치에 내려갔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에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높은 데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윽박 찔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낮아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국간에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정말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그들의 친구가 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그 동등한 위치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같은 레벨에서 낮아짐의 현장에서 그 생명이 그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사역들이요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높은 데서 도와주는 사역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선교 사역의 본질은 복음 사역의 본질은 그들의 위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속에 이런 놀라운 성육신의 모습이 낮아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무연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무연 목사님 지금 나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10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시잖아요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진병이를 보고 내려가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설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사역들에 이런 일으킴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오늘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요 안진병이가 일어나서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잖아요 일어나서요 함께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오래된 찬양의 가사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수많은 여름 사역들이 이런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써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을 보고 정말 기이 여기고 놀란이라 이런 고백들이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앉은 명예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줄 게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줄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려면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외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또 신앙생활에 흥미를 또 많이 잃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앉은 명예들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탐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사역들이 지금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캠프장마다 또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뛰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그 안증뱅이가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만나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 수련회를 온다는 건 뭔가 바라고 오는 거잖아요 뭔가 바랄 테고 뭔가 기다릴 테고 그때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게 샘물교회 교회학교 사역자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사역 교회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교회 사역을 갔는데 중고등부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를 해야 되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해야 돼서 단계 같은 거죠 그런 단계 같은 거잖아요 목사님은 원래 처음부터 난 중고등부 부서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좀 있었던 건지 사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 제가 교사였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만 열심히 했어요 중고등부 제가 교사를 청년 때 대학생 때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가 제가 볼 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시작되지 않았나 상상 제안에 그때부터 내가 사역자가 되면 중고등부를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음 세대의 수련에 가면 애들도 은혜를 받는 거지만 애들 말고 보조교사 청년들 그 친구들이 애들은 멀뚱멀뚱한데 자기들끼리 울고 자기들끼리 결단하고 자기들끼리 헌신하고 그렇게 시작돼서 목사님도 사실은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거네요 사역자 되기 전부터 교사하면서 청년때부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은 다음에 바로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를 섬겼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수련을 준비하면서 참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수련을 쭉 하신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 사역자가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나 교육자 잘못 만나서 코 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고 너무 미안하죠 저 같은 게 시시시 다니다가 그분들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래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청년때 다음 세대사과 또 교육자 때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던 어떤 여름상을 준비하던 거와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 3년 만에 다시 준비하는 요즘의 교회를 보면서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의 변화가 생겨지는 걸까요 익숙함의 차이도 있겠죠 하지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약간 좀 이게 안 하다 보면 감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제가 체육관 하면서 설교를 많이 못하잖아요 설교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자리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수련회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먹힐까? 이런 좀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래도 또 많은 교회학교에서 목사님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를 할 텐데 이게 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번 여름에 우리 애들과 내가 수련회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런 현실이 딱 닥쳤다면 목사님이 정하는 우선순위 1,2,3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주 안점으로 준비하는 일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1번은 준비기도 준비기도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사육자를 포함해서 정말 그 캠프를 위해 캠프 전에 좀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운동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운동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과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눠서 이제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기도를 추천하고요 뭐 릴레이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모여서 정규적으로 기도회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행사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벤트죠 이벤트 그래서 기도를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당연히 아이들도 관심도가 우리 교사분들이 기도하시네 이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아이들과 잘 나누면서 프로그램 준비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같아요 예배 뭐 애들을 좀 재밌게 해줘야겠다 뭐 맛있는 거 줘야겠다 뭐 다른 교회가 하자는 우리는 재밌는 게임을 준비하자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솔직히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은과금 같은 것 은과금 뭐 있어도 좋지만 굳이 없어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좀 예배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건 좀 특수 케이스잖아요 함께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며칠을 보내면서 하는 거는 좀 흔치 않은 거니까 좀 예배를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맨날 기도하래 맨날 예배 잘 드리래 맨날 똑같은 얘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희가 알아야 면장이라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2박 3일 3박 4일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시작하는 날까지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옛날에 기억하면 막 릴레이 금식 기도 같은 거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전역하면 아침만 청년들 이름 다 쓰고 릴레이 금식 기도 같은 거 뭐 전역 기도에 꾸준히 있었고 이런 것들 학생들도 동참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당장 행사 준비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위한 준비 기도에는 좀 약간 등한시 돼버리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뻔한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시 캠프를 한다. 뭘 준비한다. 그럼 일단 그 일을 위한 준비 기도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거고 그 학생들에게 예배. 캠프 가는 건 수련회 가는 건 일단 예배들로 가는 거지 절대 프로그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니까 가장 뻔한 거를 가장 열심히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 3년 만에 수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처음 중고등부 주일학교 전사님들이 되신 분들 부목사님들이 처음 수련회 한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혹시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와 캠프와 수련회 할 때 야, 정말 이런 일도 있더라. 옛날에 혹시 당황했던 야, 정말 이런 일도 있네. 혹시 기억나는 일들. 많죠. 애들 막 도망가고. 도망가. 캠프 왔는데 그냥 가버리는. 네, 그냥 막 도망가고 숨어있고. 숨어있고.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는 뭐 신실한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노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노는 애들이 신기하게 또 수련회 잘 와요. 그룹 지어서. 그룹으로. 혼자 오지도 않고. 옷도 맞춰 입고 막 갑자기 모르는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러고 와서 뭐 애들이 은혜받고 이러면 괜찮은데 놀아요.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방해도 하고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뭐 갖고 오지 말아야 될 것들 몰래 숨겨서도 갖고 오고. 제가 그 캠프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할 때 그런 그룹이 왔어요. 얘네들이 밤마다 사라져요. 그냥 캠프장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할 때 또 어떻게 하라는지 또 그 당시 뭐 스마트폰도 있는 것도 아닌데 또 편의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또 거의 가서 또 아이들이 또 이제 까만 봉다리 하나 들고 오고. 저와 함께 사귀던 전도사님이 또 이제 그걸 또 그냥 못 참거든요. 애들 잡으러 다니고 또 잡아와서 또 막 혼내고. 거의 폭력 수련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재밌긴 했는데. 그런 이탈한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생긴다. 아 당연하죠. 이번에도 반드시 생길 거야. 이번에도 반드시 쓸 거예요. 그럼 저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3년 후에 만나는데 그런 애들이 생기면 막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흥분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접근의 노하우가.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만나면서. 그래서 제가 썼던 전략은 혼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냥 좀 냅뒀어요. 혼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그때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온 것만 해도 기특하니까. 그냥 냅두자. 이런 분위기 안에 있는 것도 이들에게 뭐 적지 않은 영향은 있겠지. 재면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아이들이 다 30대 청년이 됐어요. 지금도 저한테 예를 갖추고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하고 지금도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아이들이 다 그때 그런 놈들이에요. 왜 그러지. 그때 그렇게 속을 썩이면 나이들 수력은 더 얘도 좋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몇 해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그룹이 한 대여섯 명 됐었거든요. 이미 직장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 문화에 휩싸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한 거죠. 목사님께 연락하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얘네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만나자 그랬더니 1박 2일 수련회 하세요 저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들만 데리고 5명에서 저를 포함해서 6명에서 수련회를 가세요. 그래서 펜션을 예약해서 우리가 1박 2일 캠프를 간 거예요. 저 혼자 같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생각대로 안 움직여줄 수 있고 목사님과 전사님과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이건 뭐 이놈들 때문에 망했다. 이놈들 때문에 이번 수련회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도 지금 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언젠간 일어난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 천천히 맺히거든요. 열매는 빨리 맺히지 않아요. 빨리 맺히면 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육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향한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냥 이번에 단판을 봐야 된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열매는 천천히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꾸준히 섬기고 기다려주는 게. 그러니까 열매는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다려야. 우리가 준비기도 정말 열심히 한 건 이번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이 아이대로 막 뒤집어 놓는 그게 아니라 글이 아닌 일들이 생겨도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나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이번에 수련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늘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또 수련은 좀 틀리잖아요. 애들이 막 좀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고 회계도 하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처음 하는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3년 만에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좀 당황. 목사님도 어때요? 그때 목사님 뭐 이런 말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항상 뭐 맛있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데 혹시 이거 안 풀린다. 그 예배가 뜻대로 안 된다. 막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있죠. 설교 항상 홈런 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 병살 타도 치고 이제 정말 내려오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좋은 훈련의 기간 같아요. 사실 저는 설교자들을 가장 이렇게 다듬는 가장 좋은 도구는 설교 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제가 말 잘한다고 애들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반응 좋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응에 속으면 안 돼요. 반응 좋다고 애들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반응 안 좋다고 은혜 안 받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의외로 반응 전혀 없는 애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잘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분명히 내가 예상한 각본과 대본대로 예배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목사님도 막 설교가 그렇게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었나요? 완전 많죠. 정말 내려오고 싶고 막 바로 집에 가고 바로 집에 가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 그런 갈등들 만약에 이번에 준비하는 사역자분들이 3년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목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후배들이 후배 사역자님들이 이건 참 고생하시겠다. 뭐 어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요즘 다니면서 아이들 좀 보고 예배 드려보면 이건 좀 달라졌다. 코로나 좀 오래간만에 하니까요. 어색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색하고 또 사역자도 어색하고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반응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색한 데 갈급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색하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지만 못했기 때문에 갈급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좀 함께 특별히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름에는 가게 되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 그 자녀도 작은데 더 작게 들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눈동자만 보면 또 아이들의 특징이 다 환한 것 같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조차도 우리가 하나의 문화로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도 지금 많은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이번 여름에 만나실 때 3년 만에 현장 수련회를 만날 때 목사님이 지금 중심으로 잡고 계신 어떤 메시지와 복음의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지만 이번 시즌 때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약간 선교적인 삶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삶 사실은 진짜 목사님이 아까도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코로나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게 믿음의 상과 믿음의 삶이 또 확연히 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대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아무튼 목사님이 또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또 근데 목사님 이게 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유성호 목사님 정말 좀 편하게 막 모셔도 되는 건지요. 워낙 예전에 좀 이렇게 하시던 일들이 좀 정확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때요?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불러주시면 최대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아시겠지만 체육관을 정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이 체육관을 정리한 게 이제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환경과 어른 속에서는 와 아쉽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소식으로는 이성호 목사님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더 그 시간은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보죠. 네. 저는 기회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도 사실은 예전에 좀 바쁘게 움직일 때는 저희가 저녁때 모시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주중에는 지금 주중에는 못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되면서 바로 저희가 모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번 여름 또 가을 팬데믹 시대를 끝나가면서 다음 세대와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한 귀한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저희 번개탄 TV 쭉 그래도 옆에서 보셨잖아요. 되게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되게 놀랐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저도 그거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희 중에 예수만 있다는 거. 사실 이 번개탄 사역도 우리 모두의 사역도 그런 건 사실 않고 없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후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 후배들에게 힘내라고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에 여름 사역 준비하시느라 참 생각도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니까요. 힘차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빡센 수련회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너무 이렇게 놀리려고 하지 말고 이왕 수련회까지 갔으니까 정말 이렇게 잘 주님 안에 잘 굴려서 힘들수록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아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빡센 수련회입니다. 근데 빡센 수련회의 특징은 교사와 준비하는 분들이 빡세게 움직여야 돼. 우리가 편하면 교사들이 편하면 애들은 더 편해지는 거니까. 조교들이 정말로 더 빡세게 움직여줄 때 아이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우리 잠시 찬양 두 곡 들으신 후에 다음 타임 우리 브라이언 김과 함께하는 알아야야 면장 마찬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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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더 빡세게 움직여